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 명언 오늘의 주제 promise 약속이에요 오늘 두 분의 명사 말씀 가져왔어요 한 분은 여기 그림 보시는 대로 유명한 헨리 포드 또 한 분은 장자크 루소 자 이 두 분의 지혜의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볼까요 영어 표현도 익히고요 우선 장자크 루소 이분이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죠 문장의 세 줄이 되네요 those that are the slowest in making a promise are the most faithful and the performance of it 단어를 보면 faithful 충실한 믿을 수 있는 performance 우리 보통 무대 위에서의 performance 하면 공연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하지만 수행 실시 어떠한 그 행위를 이루는 것 약속 같은 거 지키는 것도 performance 어떤 업적 수행하는 것도 performance 또 이 단락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사람일 때에는 꼭 후 말고 that도 쓸 수 있다 이것이 주격일 때에도요 those are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이 문장하고 those are most slow in making a promise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하는데 매우 느리다 those가 두 번 나오는 이 두 문장을 한 번만 those를 써서 문장 하나로 만드는 것 이 역할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거죠 이때 후 대신에 that도 쓸 수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those that are the slowest 가장 느린 사람들 in making a promise 약속을 하는데 있어서 최상급은 the를 쓰게 되죠 가장 느린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런 사람들이 are the most faithful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뭐에 있어서 in the performance of it 그것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약속을 가장 느리게 하는 사람이 가장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응 알았어 알았어 하고 약속을 빨리 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느리지만 일단 약속하면 정말 지키는 그런 분인가요? 이것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지혜를 주는 그런 표현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어떠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표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표현들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말로도 장자쿠의 루소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저도 느리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쓱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완전 문장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영어 표현을 써놓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완전히 외우면 더 좋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점용 인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약속드린대로 헨리 포드 처음으로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만드신 분이지요 단어를 보면 내용을 보면 reputation 평판 what? 뭐뭐한 것 go against 거스르다 저항하다 take off 비행기 같은 거 이륙하다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곧 뭐뭐할 예정이다 be going to가 조동사처럼 쓰인 거죠 내용을 볼게요 you can't build a reputation 당신은 평판을 세울 수가 없다 뭐에 대해서 on what you are going to do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평판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쭉 해온 업적에 대해서 제3자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평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헛되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평판 좋은 것 이거는 과거의 업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너무 부풀려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금기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when everything seems to be going against you 일하다 보면 이럴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다 당신을 거슬리는 것처럼 보일 때 아주 힘들여서 역경이 막 닥쳐오는 것처럼 보일 때 일이 잘 안 풀려서 다 당신을 거슬리는 것처럼 보일 때 remember that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The airplane, 비행기는 takes off, 이륙을 합니다 against the wind, not with it 바람을 거슬려서 그 저항을 이겨내서 이륙을 하는 거지 바람결을 타고 그 뒤에 바람이 밀어줘서 그것 때문에 이륙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행기 이륙하듯이 멋지게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거슬러도 이겨내면서 하듯이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는 과장된 거 하지 말라 헨리 포드의 이 의미를 많이 굽씹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다 못해도 좋아요 부분적으로 아니면 우리말이라도 혹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고 어르신의 경우는 자녀 아니면 손주, 손녀에게도 한마디 말씀할 때 툭 헨리 포드가 이륙된다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can't build a reputation on what you are going to do When everything seems to be going against you Remember that The airplane takes off against the wind, not with it 그래요 만사가 바람이 go against 할 때도 우리 테이크 오프 이륙합시다 다음 시간 우리 더 힘차게 만나기로 해요 Abagn on keep 가는 소리 Good modifications put on the phone In the right, you can go against it Mom ever, will have to keeplaz 서